붉은 바툰 최근 때까지 나를 미워하는 상사에 싫은 소리를 주저 들었어요 우린 뭐가 터지기 전에 커피 틀하고 싶은데 불러낼 사랑 하나 없어요 줘요 주세요 지금 달라니까요 줘요 주세요 그냥 달라니까요 안아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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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달라니까요 안아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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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달라니까요 안아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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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목이 머금하더러 온 몸이 빨개지로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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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래니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떨려가지고 잘했나 모르겠네요 因為剛剛很緊張 不知道他唱得好不好 唱得好嗎 好的話 熱情的掌聲一下 因為剛剛很緊張 不知道他唱得好不好 唱得好嗎 好 好的話就熱情的掌聲一下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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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所以我想這個 女真九也認識這一位吧 有曾經為他播放過 이 귀신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를 사랑해주시는 분들 눈에만 보이는 그런 귀신이거든요 정말 다들 보이시나요 因為這個幽靈呢 今天是 只要喜歡女真九的人 只有喜歡女真九的人 才會看得到的 你們看得到嗎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